바람이 분다, 녹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살다, 참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! 저희는 밴드 디콩스입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셨네요. 여기는 저희가 진짜 맨날 돌아다니던 길이었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걸 본 적이 없어요. 오늘 드디어 다만 남다른 게 제가 한 2년 전에 바로 저기서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뭐였지? 마포구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. 그것이 방송 미디어의 힘이라